80. 한국어 공부 오랜 만에 만났을 때 80. 한국어 공부 오랜 만에 만났을 때 1. 스트레스 요즘 일은 어떠세요? 잘 되고 있어요. A씨는요? 저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요. 건강 조심하세요. 건강 조심하세요. 2. 여행 요즘 잘 지내고 있지? 요즘 잘 지내고 있지? 아니 별로 일이 너무 바빠서 아니 별로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무리하지마 같이 여행 갈까? 너무 무리하지마 같이 여행 갈까? 진짜 진짜 어디로? 진짜 진짜 어디로? 3. 점 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거의 3년만이지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A씨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A씨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A씨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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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 unbeliev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